한국 아이돌 산업의 대표주자들인 미니진과 방시혁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미니진이 요란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여론이 이전보다 미니진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미니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능숙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진실에 의존하는 전공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리조종이라는 단칙기술을 효과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조종 전략을 많이 쓰며 심리조종 능력이 뛰어나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조종 또는 가스라이팅에 뛰어나도록 진화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이 방면에 심리적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조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근력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육탄전으로는 남자의 상대가 안되니까 심리조종에 많이 의존하도록 진화했다는 식의 진화 시나리오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가설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강한 근력을 통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심리조종으로 추가 이득을 챙기면 더 좋습니다. 만약 심리조종을 통해 남자가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근력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조종에 심리적 자원을 별로 투자하지 않도록 진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세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머리를 덜 쓰도록 진화했다면 남자가 이공계 지능이나 토론 지능에서도 여자보다 열등하도록 진화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화심리학은 다른 학파에 비해 어떤 능력이나 성향을 세분화해서 진화 가설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심리조종 능력을 더 세분화해서 남녀 차이에 대한 진화 가설을 세우고 싶습니다.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필요한 가스라이팅들 중 하나가 섹스를 위한 가스라이팅일 겁니다. 남자와 섹스를 하도록 여자를 가스라이팅할 수 있다면 남자가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섹스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남자를 가스라이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섹스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말이나 몸짓을 그냥 남자에게 보내기만 하면 통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섹스를 통해 대체로 이득은 적게 보고 손해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섹스 유도를 위한 심리조종 능력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심리조종 능력이 여자에게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젊음, 미모, 정조관념 등인 것 같습니다. 반면 남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 높은 지위, 큰 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강한 상대에게 당했다고 뻥을 쳐서 남들을 설득하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한다고 해도 번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을 훨씬 덜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 보자면 여자가 남자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 심리적 자원을 더 많이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심리조종에 여자가 남자보다 능숙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제가 생각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설과 관련된 논문을 아직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내면 이 영상의 후속편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